위험하오니 노랜선에서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립니다. 차등고 4번, 차등고 4번으로 화물열차 통과합니다. 노란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차등고 4번으로 들어오는 열차은 우리역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수도가까지 서시면 위험합니다. 노란 칸에서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등고 4번으로 들어오는 열차은 우리역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수도가까지 계시면 위험하오니 노랜선에서 한걸음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 차등고 4번으로 들어오는 열차은 우리역을 통과하는 열차입니다. 사파복지시기 바랍니다. idad Port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